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이 아니야, 공이. 아, 바다 좋다. 우와, 손이 이렇게 많았어? 여기 어디요? 캠핑쇼인가 보다.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안 나오실 텐데. 멀리서는 데프콘만 보이나 보다. 데프콘 씨. 오늘 여행 장소는 여름철 최고의 피서지, 강원도 일대입니다. 여러분, 뒤에는 지금 양양의 하조대 해수욕장이 펼쳐져 있고요. 양양이 서핑으로 의무한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양양뿐만 아니라 속초, 고성까지 요즘에 서핑 같은 해양 레포츠를 즐기는 바캉스족들이 많이 찾는 핫한 여행지입니다. 오늘은 더위를 피해서 강원도 일대에서 투어를 즐겨볼 건데 제가 사전에 여행 일정표 보내드렸잖아요. 아, 진짜? 아, 괜찮았어. 진짜 여행 같아. 난 하와이인 줄 알았어. 장난하지 마시고요. 또 그렇게 하면 우리 괴롭힐 거잖아요. 진짜 그렇게 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진짜. 형, 이거 아침에 산림욕 뭐야, 이거 얼굴 타는 거 아니에요? 산에 가는 거지. 제일 중요한 건 네가 찝었던 거 뭐야, 그게? 네가 시간이 안 정해져 있다는 거야. 이게 지금 네가 기가 막히게 찝어낸 거야. 제일 불안한 게 이거야, 코디 영화 갈랑. 코디는 뭐야, 코디가 지금. 코디가 흔들리면서 영화 보면 의자 흔들리고, 물 튀어나오고 향기 나오고. 진짜 귀신 나오고 또 이러고. 4차원 이런 거야? 근데 우리 코미디 쪽에서는 3D를 약간 벗고, 과학하고, 더럽고 이런 걸 얘기하고. 3차원. 어. 근데 약간 좀 불안해요. 영화 우리 보는 걸 방송 나눠 때 뭐 있어. 그렇지? 아니, 불안한 게 따지고 보니 맞네. 고마워. 하나하나 분석해서 하니까 좀 이상한 게 많네. 자유가 제일 무서워, 자유가. 석식도 날 치러 막 돌 위에서 이상한 뜨거운 데서 먹을 거 아니야? 아, 의심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해놓은 거야, 우리 도망갈까 봐. 야, 당사에 책임이 없음이, 저거 되게 아주 기분 나빠. 불안한데 뭐 힘든 거 시켜서 그런 거 아니야? 땡철인데, 땡철인데 우리를 뭐 팔아넘기거나 이러는 거 아니에요, 땡철이? 우리가 땡철이에요? 어, 우리가 땡철이 아니야? 이거 의심하면 한도 끝도 없어. 똥 싸는 거야? 뭐야, 자세가 왜 이렇게? 아, 이게 국민이 좋아가지고. 왜, 땡철이라고. 아, 죽겠다. 한 대로 하면 되잖아. 옆이 제일 좋아. 앞으로 거목이라고 불러. 여기 다 들어와야 돼, 여기. 자, 첫 번째 일정 뭐라고 써있죠? 조식이요. 조식! 아메리칸 스타일. 테이블 세팅해주세요. 정말이야? 베이컨 업스. 와, 어쩐 일이야. 진짜 하고 이런 거 아니야? 또 이거 뭐 그중에 하나 뭐 이상한 거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있을 수가 없어. 오, 대박. 오, 진짜? 오, 진짜로? 야, 준영아, 스커볼 나왔네. 대박. 몰라. 몰라. 야, 뭐 저기 조업을 나가든 뭘 하면 먹어야지. 일단 먹어요. 드세요. 아침에 이렇게 그냥 아무 족볶음씩 주는 거로. 어? 진짜? 왜? 왜 그래, 왜? 곱대기. 계란 곱대기. 계란 곱대기? 저거 베이컨. coal. 곱대기. 이거 보고 뭐라고 그러지? 미국식 빈데터 이거 뭐라고 그러죠? 까먹었는데. 펜케이크. 아, 팬케이크. 미국식 빈데터. 아, 맛있다. 그리 좀 들어봐. 맞아. 그리 좀 들어봐, 이거. 맞아. 어? 왜? 왜? 네? 만냥. 뭐야 또? 뭘, 손 대지. 하! 내 형님도 손 대지 마! 빵이야. 이거 왜? 뭐야. 빵이야. 이거 왜? 맛있다. 이거 씹으면 맛있다. 어? 나 봤어. 김밥집! 김밥집! 우와, 대박이다. 뭐예요? 뭐? 못 먹는 거 아니야? 못 먹는 거 아니야? 거기서 끝입니다, 이거 아니야? 빨리 먹어야 돼. 스마일 프레임, 지금. 나 없어, 나 없어. 내가 왕이야? 아, 그런가 보다. 반지자! 김준호 씨. 네. 저희의 프로포즈를 받아주실 건가요? 저희의 프로포즈를 받아주실 건가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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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야. 반지자, 반지자. 형, 지금. 막 함부로 바꾸면 안 돼. 받아, 받아, 받아. 나한테는 안 받아. 나한테는 이번엔 한 번 죽고 봐요. 그래야 다음은 어디 가야 돼? 예스, 오아, 노에야. 날로 가. 콜, 콜. 맞아. 오, 좋은 공사 봐. 오, 했어. 김준호 씨가 뽑은 반지는 절대 반지입니다. 뭐예요? 절대 반지가? 절대 느낌 모르겠냐? 까불지 말라는 얘기지. 오늘 하루 동안 소원 한 가지를 들어드릴게요. 우와. 대박이다, 형. 진짜로? 단, 본인만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네. 캐시로 5천 주시오. 당장, 지금 당장. 다 필요 없어, 캐시로 5천 주시오. 5천 주시면 어디에다 거실 겁니까? 아, 뭘. 기부할 겁니다. 강원도잖아. 여기 강원도야. 그러면 어디 놀러 가라고. 우리 룰상 또 절대가 붙으면 절대 뺏길 수 있잖아. 그거 빨리 써야 될 거야, 아마. 자는 순간 끝이야, 형. 아무튼 저희 땡처리 프로의 첫 번째 이벤트였습니다. 이야, 힘 잘 짰네. 너가 펼쳐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되게. 아유, 너가 안 돼. 뭐 어떻게 했어? 어떻게 하나 시켜보겠어, 나한테 지금. 대행기. 어? 알겠습니다. 어? 대답도 안 해, 김종인은? 어? 그냥 먹느라고, 뭐. 야, 오늘 뭘 어떻게 하려면 세상에. 그러게요. 절대 반지까지 줘 가면서. 엄청 뭐, 빡센가 보다. 근데 이 정도 뜨거울 때 항상 트와이스나 AOA나 왔어서 그런 거. 그래, 그래. 사실 요즘 추세로는 원호원이 나갔어요. 난가요? 네. 아이고. 물건 안 blank로는 거야, 나. 지금 원호원한테 아이씨 라 보는 거야? 아이씨 보고싶다, 나는. 아이씨. 아 blindness 얘기야, 나 뭐. 장난 아니야. 아 cinema 아니야. 그 뭐야, 나 아이가. 아이씨, 나는 본다. 아이요아이. 아이요? 아이요아이 아니냐? 뭐야? 원호원éral. 아이요아이는 뭐야 word onedalelyn 달라요? 다르죠. 원 아이요아이가 원호원의 극자가 아주 다르네. 원어와 원. 계신 дела? 혹시 뭐 지금 절대 반지 쓰셔도 돼요? 저희가 이거 편집해 드릴게요. 어떻게 하세요? 편집할 거야 아니면 반지 쓸 거야? 안 돼, 반지 안 돼. 반지 써, 지금. 난 원래 욕을 많이 먹는 게 들어와서 상관없어. 예고편을 원어원. 아이씨, 이렇게. 자극적으로. 아니, 요즘 기계로는 원어원이 나아지. 아이씨, 아이씨. 원어원 멤버 중에 한 명이라도 알아요? 고마워. 뭘 준다고. 한 명도 몰라? 박성호. 박성호야. 오늘의 주인공은 나이아나? 어? 이것도 이상해. 되게 이상하다고. 오늘의 주인공은 뭐? 자, 어떻게 다 드셨어요? 맛있네요. 맛있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오늘 저희 땡츄리 투어의 두 번째 일정을 하겠습니다. 세 명씩 두 팀으로 나눠서 시원한 곳을 찾아가지고 자유롭게 여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일 어렵다고요. 시청자들도 아, 시원하다. 라고 느낄 만한 영상을 1분 이내로 찍어와셔야 됩니다. 찍어온 영상으로 더위 땡처리 영상들을 열겠습니다. 이런 거는 그래도 좀 연출해본 차태현 같은 사람을 데려가야 돼. 오! 연출, 연출자. 연출이다. 이런 사람을 데려가야지. 편의점. 편의점. 되게 피곤할 건데. 일단 저를 보면 다른 팀으로 가겠습니다. 팀을 나가야 되는데 오늘 팀은 절대 반지를 끼신 우리 김준호 씨가 직접 일단 차 감동은 제가 데려오겠습니다. 오케이. 오! 연출이 필요하니까 연출자 캐스팅하지. 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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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야. 팀이 정해졌죠? 저희가 특별히 영상 제작비를 각 팀 당 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꼭 영상 제작에만 팝핑 쓰세요, 팝핑 쓰세요. 얼음 뒤집어 쓰려고 해도 얼음 잔뜩 써야 되는데 정확히 12시 30분에 시작하니까요. 촬영, 편집까지 다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영상 납품 시간이 늦어지면 10분마다 감점이 있습니다. 뭐가 좋았다. 가자! 여기 너무 소리도 없다. 대충 형. 첫 그림을 절벽이든 뭐든 다이빙으로 아니, 우리가 안 해도 되잖아. 우리가 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 우리가 안 해도 되잖아. 캐스팅이 중요하다.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팡!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면서 다음 그림은 스노우클링으로 가고 나오면서 서핑으로 나오고 마지막에는 그 맥주로 끝내면 되잖아. 이런 거네? 그러니까 뭔가가 바다로 들어가면서 들어가면서 연결이 바로 그 바다가 나오면서 서핑 모드로 딱 그러니까 양양이 스노우클링이 유명이야. 그러니까. 서핑이랑 스노우클링. 약간 그런 건 필요 없을까? 셋이 약간 더워하는 데 이렇게 약간 상상하듯이 쑥 들어가네. 처음에 꿈을 꾸는 거야. 잠이 들었는데 그건 근데 나중에 뭐 더워 죽겠는데 근데 누가 찍어줘? 아니요, 여러분 직접 찍으셔야 되고요. 여러분 중에 핸드폰 하나로 찍으시면 됩니다. 형, 그러면 스노우클링 하는 데 먼저 가야 돼. 그래. 근데 잠깐만요. 죽도로 바로 갑시다. 그래, 죽도로 갑시다. 약간 이 지루한 그림들 이렇게 세 명이 무료하게 더워서 이렇게 막 하하. 그래서 이따가... 얼음밤 두인공은 나야 나... 눈 딱 빨래. CF네, CF. 응? 광고네, 광고야. 이 음악이 중요하다고. 뭐야? 됐다. 이 음악이 중요하다고, 그죠? 일단 생각을 많이 해놔야죠. 아이디어를 많이 해놔야죠. 네가 감독을 해? 아이디어를 좀 생각해 주세요. 시원한 거, 시원한 거, 시원한 거. 야. 유현재 주었어? 아이, 죄송. 조금만 맞춰주셔서 선생님이 1박 크게 해주시면 안 돼요. 일단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건 음악 음악, 음악 음악. 시원한 음악을 테마하고 해서 그거에 맞춰서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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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트들을 가졌네요. 계속 이 편집점을 같이 가는 건데요. 액체가 계속 카메라 렌즈로 돕는 거예요. 오, 그런 대로 네가 한 번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음악이 어떤 스타일이에요? 줘봐. 뭔가 긴장감 있어. 아, 진짜. 오, 그러네. 처음에 이거는 그러면 일부러 조금 덥게 가죠. 얼음이 얼고 얼음이 후추추추추 떨어지는 거. 이런 거 시원해 보여요. 15초 정도를 땡볕을 쫙 해주고 막 땀 박. 소금만 딱 데리고. 시민들이랑 해도 되지 않아? 우리만 나와야 되는 건 아니네. 이 시민들이랑 같이 하면 좋아. 그렇지, 그렇지. 물이 막 시원하게 막 얼굴에 끼얹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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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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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 휴대폰으로 촬영하시는 거. 아, 이거, 이걸로 제가. 아, 이거. 찍혀봐, 찍혀봐. 찍혀봐, 찍혀봐. 하루올랐죠? 네. 자, 베디. 다리에 항상 그렇게, 그렇지. 액션. 아, 미아버, 아, 미아버. 아, 미아버. 기아 Hi, David dispers지 마. ceremony From my father, women's whole hand, 남편해 본연 제가 진짜 빠졌다. 그럼 넘어가. 누가 있어. 누가 있어. 누가 있어. 여기 이렇게 잡고 사는 거야. 누가 있어. 누가 있어. 누가 있어. 그리고 길 맞추고 나온 표정을 따져. 그래요, 그래요. 구모야, 그건 안 땄다. 싸는 표정을 알아. 앉아봐. 마침 또 네가 우연히 이렇게 똥이 메렸냐. 얘는, 얘는 장이다. 마침 또 이렇게 또 똥 싸는 사람 같다.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윤 감독님만 믿고 한번 따라올게요. 잠깐만. 저거 잘 되는 거죠? 그럼요. 대박 나는 거죠? 그래, 그래. 올해 미니 두 개 찍자. 네. 너 변하면 안 돼, 뜬다고. 알겠습니다. 넌 그런, 내가 그녀를 많이 봤어. 에스케이스요. 그래, 그래. 이거 바다 좋네. 이거 바다 좋아. 윤 감독. 이거 어때요? 연습삼아 한번. 자, 봐봐요. 뜨거운 태양이 이렇게 가고. 뜨거운 태양에서 이렇게 딱 바다로 가는 거. 좋아요, 한번 해볼게요. 역광 아니에요, 역광? 윤 감독은 다 됩니다. 뭐야? 아니야. 저기 어르신 섭외할까? 구체 질하는 누구야. 아버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예, 아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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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버님. 아버님. 빨리 아버님. 잠깐만 뭐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네. 저희 1박 2일 아시죠? 네. 저희 지금 해변에 시원한 영상을 찍으라는 미션을 받아가지고. 아버님이 잠깐만 연기를 보내주시면 좋아요. 아버님 저쪽으로 가시죠. 감독님. 저기 감독님. 섭외 됐어 됐어 됐어. 자, 모델으로 왔습니다. 제가 원하던. 딱 그런 모델의 모습이 있어요. 딱 어울리셔. 아버님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버님. 어디서? 제찬에서 온 권시영입니다. 제찬에서 온. 제찬에서 온. 더위에 지쳐있는 모습을 연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아버님. 험버 대본적. 험버 대본적. 아잇. 됐어. 연기는요? 여기 이렇게 앉으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 아버님 저렇게. 아, 연기라고. 저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액션. 액션. 다zzz. 지금. 아유 더워. 아, 더워. 아, 더워. 아, 더워. 옷도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아, 더워. 아, 더워. 아, 더워. 아, 더워. 땀, 땀 하나 닦게요. 땀, 땀. 진짜 땀 같다. 아버님 근데 평생 땀 없으신가 봐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아버님한테. 여기서 이제 형들이 나타나는 걸 해야 돼요. 이쪽에서 이렇게 하면서 나타나서 시원한 거. 이렇게. 액션. 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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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 오바, 오바, 오바. 우와. 우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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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세요. 오, 이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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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천상 들어가야 되네. 천상 들어가셔야 되네. 천상 들어가셔야 되네. 들어가야 되는 거네. 저기 스노클랜드 있어. 어, 그러네. 형, 여기서 점프할까요? 여기서 점프할 때. 자, 갑시다. 풀 패키지입니다, 풀 패키지. 여기 다 있으니까 바이오에서 점프하시고. 저희 서핑 선수 아시는데? 선수다, 누가 봐도. 그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1박 1팀인데요. 서핑 선수 있으세요? 아니요. 저 처음 배웠어요. 아, 그래? 아니, 유니폼이 또 있어서 팀인 줄 알았는데. 오늘 강시 타세요? 이따가 한번 저희가 땡처리 여름여행 해가지고 시원한 장면을 찍어야 되는데. 어디서 하실까요? 근데 이쪽에 서프라이즈 일하고 있거든요. 네. 그쪽으로 와서 사장님한테 얘기 한번 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두세 명이 동시에 이렇게 딱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아, 좋죠. 그럼 세 명으로 다 하자. 알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다.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여기야? 멘탈, 레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사장님? 네. 사장님. 저희가 시원한 영상을 찍고 있는데. 멋있게 서핑하세요. 서핑하시는 분들, 잘 하시는 분들. 저희 뭐. 저희 강사 두 명이 나갈 때 잠깐 시간을 가리해서. 네네네. 고맙습니다. 몇 시쯤 나가세요? 저희가 그때 올게요. 9시 반에 저기 10시 정도에 오신대요. 10시? 알겠습니다. 10시에 여기 다시 오시면.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저기 해변가로 가가지고. 대더워? 어. 더워랑. 오래 짜지면 자신 있지 내가. 한 나와요 여기? 어. 뭐니? 아 좋다. 더 높게 있을까? 아. 아 그렇지. 이게 내 짜증이. 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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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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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정준이 형 그 와중에 약간. 멋있는 거 그거 했어. 추잡스럽게. 아니. 진정성 있어. 짜증나는 거 해야지. 넌 거기서 괜히 또 뭐. 광고처럼 찍고 있어. 원래 그런 거야. 습관입니다 습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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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제일 시원해 보이게. 형 만 원 있잖아요. 우리 맥주 두 개만 사다 줘. 여기서 사면 되는 거 아니? 여기 비싸. 편의적으로 사야 돼. 아 그 장도덕이지. 여기서 하면. 맥주에서 하면. 아 근데 여기는. 근데 여기는. 자 이거를. 얼마에요? 진짜로 원래 얼마야? 7000원? 7000원? 아 너도 장손도 빌려주시면 한대. 한 병 사야지. 자 그러면. 빈 병 두 개랑요. 한 병 사겠습니다. 형 빈 병 여기 많아. 네. 이런 애들 보려면 안 해 봐. 이거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진짜. 자 한번 해볼게. 물 물. 네. 뿌려줘. 자. 아이고. 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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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됐다. 컷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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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요? 찍었어 봐봐. 봐봐 확인해봐요. 리허설인 줄 알았는데. 아 저 리허설인 줄 알고. 아니. 그러면. 됐어? 한번만 더 찍으면 안될까요? 제가 등이 너무 무거웠어요. 저 나름대로 배우로써. 알았어. 등이 이렇게 돼있어. 물. 스탠바이 할게요. 어느 정도 할래요? 어느 정도 할래요? 스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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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마셔봐 자 그만하세요 이은이 형씨 아 진짜 마실래요? 아 저거구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피밀 피밀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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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라 오케이 됐어요 고맙습니다 낙산입니다 낙산 낙산? 낙산이에요 아이들 아이들하고 뭐하는지 땀 끈적끈적하면 이렇게 모래 같은 거 막 이렇게 붙어있잖아요 두 번째 커트로 들어가는 거지? 애기들이지? 아이 하나 아이 하나 찍어 내가 섭외할게 아이가 좀 통통한 친구가 좋은데 약간 수찬이 같은 느낌으로 제가 섭외를 해볼게요 네 여깄네 어디? 아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아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그렇지 수찬이 이랬다 찾았어요 아 이리 와봐 이런 느낌이에요 자 어디 사시는 누구세요? 아 아 좀 말랐어 좀 마르긴 했는데 아니 지금 우리가 시원한 영상을 지금 찍고 있어 그래가지고 니가 우리 모델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 아 어려운 거 아니야 우리 윤동국 감독님 있거든? 그래 그래 애기 들으면 돼 감독님 말만 잘 들으면 돼 자 야 이런 풀샷도 그렇죠 올해가 약간 무덤이네 어우 더워 보인다 여기 감독님 찍을 거야 그렇지 아 덥다 이글 이글거려 막 표정 덥다 더운 표정 오 좋아 오 제가 아주 아주 좋아 잘하네 우리 형님 어우 더워 인상 한번 인상 한번 쭉 그러고 있어 어 좋아 오 제가 아주 좋아 그래 야 진짜 정말 미치게 더워 보인다 잠깐만 우리가 오케이와 그정까지는 본인이 일단 안 움직여 프로 더FF 착하자 너 액션 시작 뭐 Pride 오우 우우우우 printers 아 영구 천재야 야 너 제2의 송둥이가 되겠구나 잘한다 제2의 대쿠콘이 되겠어 마땀하지 마라 됐어요 됐어? 됐어요 형준아 일어나 일어나 잘했어 메소드 연기 이야 진짜 형준아 너무 잘했어 저 박수잖아 박수잖아 1, 2, 3 고마워 형준아 고마워 윤 감독 뭐해? 진짜 너무 심취해 있는 것 같아 아 지금 윤 감독님 완전히 제대로 우울 만났어 저분이 지금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너무 진지해요 아 동포씨 진짜 드라마 일찍으로 갔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윤 감독님 윤 감독님 대로 찍고 저희 둘이 또 찍읍시다 아닙니다 저는 제가 알아서 찍을게 맛있는 분 있나요 어머니? 아 목이 너무 몰라 아 식혜요? 식혜 있으세요? 우와 좋다 이거를 찍어가는 거지 이 이 이 이 바다에서 이 식혜가 얼마나 시원한데 어머니 멋있다고요? 식혜 식혜 오세요 우와 우와 최고의다 최고의 식혜 제일 시원하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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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겠습니다 아 와 진짜 좋아 그다음 아 형 지금 촬영해야 된다고요 아 촬영해야 돼요 야 하나 찍었어 어? 식혜 진짜 시원한 식혜 시원한 식혜 아 진짜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저기에서 가봐요? 예예예 말씀은 너무 감사한데 봅니다 그럼 다 끝난 거야? 그럼 다 끝난 거야? 아니요 아니요 문물이라고 지금 시원한 장면 이제 안 찍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계획은 무더위에서 이제 시원함으로 가야 되는데 시원함을 못 찍었다니까요 형님들 다이빙 씬 가실게요 자 다이빙 씬 가실게요 자 신남버 4-8 다이빙 씬 가실게요 가요. 가요. 너무 좋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와! 이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소중한 아티스트라. 이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불이 없어서 우리가 찍어야 되겠네. 비치고 있습니다. 잘생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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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도로만 하고. 네. 이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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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너다, 이너. 이 정도 했는데 이기겠죠? 됐어, 끝났어. 저기는 김에 기난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맞자, 뭐 또 얼음물 뒤집어 쓰고. 아이스크림 시원하게 먹고. 그렇지. 지금 너무 배고파요, 아침에 빵 조가리 먹고. 물놀이는 힘들어. 지금 저희 저쪽 챔도 아까 촬영 협조 때문에 30분을 허비해가지고 똑같이 30분, 1시? 네, 1시까지 편집 하나 둘게요. 시작은 모르시오. 개로. 개로? 그 사람 보는 거는 더 길게 써도 돼요. 스톱을 걸다가. 슬로우로 갈게요. 이거 슬로우로. 그 일에 맡길 거야. 소리가 안 들려요. 아니, 저런 거 아니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또.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니, 배우방을. 배우방을 따로 주시든지. 아이스크림. 그래서 배우방을 좀 이러시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잠깐만. 스커트를 이렇게 할 거.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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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아. 이거 왜 옮겨. 아아악. 아아악. 눈노노, 더. 자러 가자. 야. 어차피 자고 그래. 하나, 둘, 셋. 아아악. 뒤의 피미피미는 처음 픽부터 안 맞춰도 되는 거기에 띄는 그림은. 중형이 얼굴에서 컷 해버리고 물 튀기는 것까지. 잠깐 쓸 수 있지 않나 팡 하는 거? 푹 하는 거면. 시작까지 노래를 생각하면서 연출을 다 하신 거네요. 이렇게 딱. 찍을 때? 찍을 때. 야야야야. 아저씨랑 아빠, 아저씨. 일단 나갔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래서 편집 트랙 느낌으로 쭉 했어요. 이 트랙 체계적이다. 너무 열정적이다. 지금 필요한 게 이거 트랙트랙 갈 때 있잖아요. 그때 교차되는 디졸브 입거나 그러나요? 그거랑 그 다음에 그냥 디졸브 거 없이 그냥 커트, 커트 할 수 있는 거. 화이트만 할 수는 마지막에 맞춰줄 수 있죠. 나쁘지 않아요. 와, 나는 이거 진짜 내 전문가 전문이 아니라서. 아니, 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디졸브를 줍니다. 두 개를 줍니다. 약간 이런. 아, 이걸거든요. 아까 이걸 걸린 디조브 같은 거 있나요? 네? 아, 이게 효과가 좀 어렵겠네요. 그래요? 오마이 갓. 워낙 화질이 좋아가지고. 화질이 좋은 화질이야. 이게 지금 여기서 받아들인 거 같아요. 어쨌든 그러면 이것만 실험을 해보고 컷컷을 다 한 다음에. 이펙트는 마지막에다가. 이렇게 했죠? 일단은 2초 정도만. 이렇게 잘라줬습니다. 종민아, 나는 할 게 없네. 저기, 유니스비 탑사키 할래요? 네, 됐어요. 공인인증서 들어가네? 들어가죠. 넣어줄게요. 알려주세요. 공인인증서가 문제가 아니라. 111. 성중이 멀리서 대자로 누워있는 풀샷이 있어요. 아, 처음 컷? 이거, 이거, 이건가? 근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약간 구경하는 게 너무 신기하네.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백을 치울 수가 없어서. 땅땅땅. 분위기가 약간 불어서. 안전해. 안전해. 그런 스틱이라 나 너무. 바로, 바로 지금. 이거 바로, 누가 인공호흡하러 말 때는 지금 그런 스틱이야. 아니에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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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애가. 아홉상하게. 아이고, 아이고, 아파. 더, 더. 아이고, 아이고, 아파. 더, 더, 더. 여기까지. 누구 탈출 넘버원이야. 누구 탈출 넘버원이지, 이게. 그럼, 내가 집중해야 돼. 그러고 나서 이제 모래 만지면 아이. 커트, 커트, 둘, 둘 간다. 노래 제목 정합시다. 아, 잘 들어봅시다. 그럼 이거, 우리 윤 감독님 시키고 우리가 제목을. 예, 예, 예. 노래 좀. 우리가 지금 뭔가 시원한 걸 전해드려야 되니까. 쿨. 시원. 시원함. 청량소년단 어때요? 여름말이었대, 여름말이. 낙상범골이 어떻습니까? 여름킬러 어때, 여름킬러. 생각하는 수준이 저랑 너무 잘 통하네요. 여름킬러. 여름킬러, 여름킬러. 시원한 소년단. 난 처음 쓰던 다 사지 말라고. 저도 청량소년단이 괜찮으니까. 왜냐하면 소년처럼 나왔고,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청량함을 준다는 그런 얘기. 청량소년단. 됐어. 근데 지금 10분 남았거든요? 예, 예, 예. 시간 연장합시다, 빨리. 자, 어쩔 수 없어요. 작품 때문에 연장해? 네. 마이너스 받더라도 나는 끝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좋은 작품을 위해서. 시간 오바두도 마이너스 받을게요. 밥 안 먹으면 되지. 자, 일단 이렇게 하시고. 우승아 이겨야 돼. 배고파. 이렇게 대결하는 게 여기는. 시원해 보여야 되잖아요. 제목이 시원해야 될 것 같아. 시원하조대? 아니, 오늘. 피서에요, 후예. 피서에요, 후예. 피서에요, 후예. 피서에요, 후예. 피서에요, 후예. 피서에요, 후예? 늦으면 안 된다. 아, 열심히. 열심히. 뽑아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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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아있어. 유일영씨? 네. 마감이에요, 마감. 됐다. 유일영씨, 빨리 해야 되는데 유일영씨. 유일영씨, 유일영씨. 유일영씨, 유일영씨. 땡스.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아, 우리. 됐네. 안 왔어? 야, 여기 쪄고 있자, 여기서. 형, 엘리베이터 일찍에서 잡아놔. 뭐야, 안 왔잖아. 이런 걸 해가지고 시간 안 찍힌 적을 못 봤어. 아, 우리 되게 알차게, 짧고 굵게 찍은 것 같아. 맞아요. 저거는 어디 광고 대전에 내도 돼. 저게 뭐, 안 오는 거 아니야? 포기하고? 죄송한데, 물에 주세요. 이거 해야 돼요? 아, 진짜 느리다. 대단초 지금 우리가 찍어온 샘플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뽑고 있어, 파이. 그러면 이대로 일단 들고 갈게요. 일단 위기야, 대단계를 내려놨어. 아, 늦었구나, 역시. 아, 윤 감독. 아, 윤 감독 왔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우리 윤 감독님. 아, 진짜. 아, 고생했어. 고생했어. 야, 너, 너 감독. 야, 윤택일이야. 디테일이 살아있는 감독.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진짜 예민하다. 저는 예술은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약속을 안 지키신 분. 벌점 3포인트. 지금부터 제 1회 더위 땡처리 영상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뭐야. 더위 땡처리 영상제. 여러분이 직접 만든 영상을 시민분들이 보시고 더 시원하다고 느끼거나 뛰어난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영상에 투표를 하실 건데요. 일단 저희가 처음에 늦은 씨의 감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10분당. 10분당 마이너스 3표씩 감점하겠습니다. 차태현 팀은 마이너스 3표가 된 거죠. 대표군 씨 팀은 총 9표가 감점됩니다. 24분 넘었다. 형 9명 심사하는데. 좋습니다.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작품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본격적으로 상영을 시작하기 전에 번위 있는 형론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진짜로요? 진짜로요? 누구 진짜? 영화 평가? 나와주세요. 이동진 작가님이라고. 설마 근데 이동진 작가님도. 설마 우리 거야. 이거 평가. 이거 아닐걸. 이거 하러 오는 건 좀 그렇잖아. 그렇지. 이거 진짜. 너무 아닐 거야. 진짜로? 이동진 작가님이야. 아 잠깐만 안 돼. 잠깐만 안 돼. 아니. 여기 이 작가님. 강원도가 낳은 영화 평론가 이동진 씨와 양양 서핑 매니아이자 문화평론가이신 김태훈 씨입니다. 지금 우리 거 영상을 이분들한테 보여야 된다고요? 네? 이따 보시면 이거 평론하러 오기에는 애매할 수 있는 이 시간들에서. 아니 근데 뭐라고 하고 이렇게 두 분을 모신 겁니까? 이건 너무한데. 양양영화제를 한다고 심사했고요? 양양영화제를 한다고 심사했고요? 양양영화제를 한다고 심사했고요? 양양영화제를 한다고 심사했고요? 지금 생초영상제 지금 심리알에 나오셨잖아 지금. 이거 우리 두 시간 지금 핸드폰으로 찍은 거 같은데. 태훈이 형은 기대할게요. 다행히 그렇게 오랫동안 영화 프로그램 진행했어도 자기 작품들을 이렇게 펴고 하는 사람들은 처음 봤어요. 너무 창피하다 이거. 진짜 창피하다. 펼지 말자. 여러분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냉철하고 예리한 평론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두 분께서 평하신 영화에 대한 그런 걸 좀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시면서 먼저 이동진 씨 평론부터 보겠습니다. 건축학교 9일 하옵니다. 아 4천 명. 9일 하옵니다. 9일 하옵니다. 아 4천 명. 기억나. 우리 거에. 우리 거에 이런 걸 넣는다고요? 형이 저 멋있다. 각질 하나 없어요. 우리 거가. 합격받을 것 같은데 우리 거. 아덕스캔들. 아. 아덕스캔들. 아. 아덕스캔들. 잠깐만. 잠깐만 하지마. 하지마. 너 아들 죽는다는 거야. 어떻게 하니 나오는 거를. 아. 아덕스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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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스러기? 아덕스캔들. 제치의 부스러기. 아. 부스러기? 뭐예요? 제치의 부스러기는 뭐야? 찌꺼기라는 거예요? 제치로기 딱 부숴버렸다고. 제치로기 떨어져서 떨어진 거 아니야? 잠깐만. 이럴려고 부른 거야? 이럴려고 부른 거야? 이거 단치가 아닐까? 단치가 아닐까? 부스러기는 뭐야? 그렇지. 지현배우가 여기 앉아있는데. 약간 그런 거 같아. 제치의 부스러기 뭐 이런. 막 빵 터지는 건 없어도 뭐 약간 그런 건가요? 네. 소소한 재미가 있다. 소소한 재미. 얘기 똑바로 해야죠. 그러니까 소소한 재미가 있다가 아니라. 소소한 재미만 있다가. 아니 근데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워낙 많으니까. 동일이 안 좋아하신다는 거 아니라고. 동일이 아니라고. 동일이 아니라고. 동일이 아니라고. 다음 우리 김태훈 씨. 제피 형도 있어요? 제피 형도 있어요? 제피 형도 있어요? 태훈이 형은 좀 후화할걸? 그래요? 헬로우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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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마시는 자전거. 왜 도착해. 왜 도착해. 왜 도착해. 왜 도착해. 도착해. 이거 나름 괜찮은데. 아무리 마시지 않으면. 이거 되게. 되게 정확한 말이다. 뭔 소리야? 맨 마지막 10분을 위한 영화거든. 전개가 너무 느렸구나. 내가 이렇게 극장 뒤에서 보면서. 중간에 나가시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봤거든. 아니 영화 마지막 부분이 되게. 굉장히 재밌었는데. 아 이렇게 나왔다. 짜증 나셨네. 진짜. 영화보고 짜증 나신 거지. 우리는 말을 안 할 뿐이지. 병론가들. 뭐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좀. 이해합니다. 아 근데 괜찮네. 약간 속담 같은데. 속담 같지 않아요? 맛있는 짜장면도 너무 늦게 나오면. 맛있는 짜장면도 너무 늦게 나오면. 아니 이런 작품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린 어떻게 해요. 얘기 진행 중일 때 저 화면을 좀 내려주시면 안 돼요? 유명하게 자꾸. 유명하게 자꾸. 유명하게 자꾸. 유명하게 자꾸. 머리 땡처리 영상제라고 하니까. 보고 나서 얼마나 시원한 느낌이 드는가. 얼마나 의외의 느낌이 드는가. 연상되는 그림 있잖아요. 바다 막 보여주고. 막 이런 거 보여주는 거고. 쉬리대야 바다를 안 보여주고 어떻게 시원한 영상을 보여줄 수 있나. 그런 건 없어요. 이게 뭔가 잘못해서. 우리 시민 분은. 시민 투표단 분을 모셔보겠습니다. 되게 많이 오시네요. 여기 여행 오시네요. 자 땡처리 영화제. 자 나는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닌 게 다 땡처리 합니다. 땡처리. 꽁자 꽁자 꽁자. 뒤에 계신 분들. 자 바람에 계신 분들. 빨리 앞으로 나오고. 이게 소중한 기회에. 소환 오시라고 그래. 책임. 아 저희가 지금 6표로. 아 그래요? 우리 영화를 위해서. 투자를 해주신 우리 압수님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 드리구요. 아 투자자. 얼마나 투자했어요. 저희 이렇게 세 명이 한 팀입니다. 지금 보실 영상은. 이렇게 세 명이 한 팀입니다. 아 라피드 프로덕션. 비슷한데 여기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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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ceux. 우리 영화 him upfront. 우리 마라 짓기는 맞으세요. 우리 마라. 우리 마라. 우리 마라. 우리 마라. sortie. 이렇게 10 해보실이 된位? 그렇죠? 좋은 요? 이번엔 아, 시원해. 아, 시원해. 아, 시원해. 감사합니다. 가막을 넣었어요. 추워, 영상 보니까. 추워, 영상 보니까. 남극이다, 남극이야. 평론가 두 분께서 평론을 들어보고요. 다시 들어드릴까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하를 볼 것이다. 두 시간 찍고 한 시간 동안 후반 작업했다고 해서 좀 당황했는데. 봉준호 감독이어도 안 될 것 같아. 아, 그렇죠. 봉준호 감독님하고 저희를 같이 하세요. 너무 센 불을. 모르는 거 아닌가요? 제 2회 때는 그런지. 제 2회 때는 그냥 봉준호 감독님한테 핸드폰으로. 근데 우린 해냈다. 이 상황에서는. 해냈대, 해냈어. 첫 번째 영화의 피서의 후예라는 뛰어난 작품에 대해서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짧은 영화의 핵심을 개로 잡으셔서 약간 언어유희? 시원하게 끝나는데 이 개 아이디어를 누가 내신 건가요? 개는 얻어걸린 거예요. 개가 두 마리가 있길래 그걸 한번 찍고서 거기 찍고 나서 이제 개 더워. 개 짜증 이런 걸 넣은 거죠. 최소한의 통일성을 줘야 될 텐데. 그거를 그 자막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굉장히 좋은.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영화는 느낌이 화고는. 시작했을 때 개가 두 마리지 않습니까? 네. 두 마리를 이렇게 약간 패닝하면서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더워하는 두 사람을 그 다음 쇼트로 보여주는데 역시 거기서 두 사람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이 매치가 돼서 시각적인 어떤 그런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이따가 평가에 개 같은 뭐 이런 게. 개만 모였어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영화는 사실상 블록버스터예요. 보면 수중 촬영 들어갔죠. 액션 들어갔죠. 그쵸? 진짜. 그쵸? 진짜. 오래 알고 지냈는데. 저기요. 새롭게 보게 되는 거예요. 갱재중 씨. 말을 해볼 거 아니에요. 이수중 씨. 그러면 영화에서 나가야겠다. 차태현 씨 그 과속 신기들이 평가 때문에. 미안해서 지금 자꾸. 미야에서 지금 자꾸 포장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 블록버스터예요. 근데 이 팀의 가장 어떤 핵심적인 그 포인트가 있어요. 출연 배우인 정준영 출석입니다. 어떤 배우는 등장과 동시에 모든 영화를 다 혼자서 책임지는. 이런 어떤 그 배우들이 있는데. 영상들이 이어지다 정준영 씨가 그. 서핑보드에 딱 쓰는 순간. 시원한 느낌. 그래서. 씬 스틸러죠. 그렇죠. 장점이면서 조금 아쉬운 점은. 정준영 씨를 아예 처음부터. 계속. 전면에다 좀 내세워서. 이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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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아내. 그런ミー. 형이 주연이라고요. 그러니까. 네. 결블 캐스팅인데. 주연과 조열의 비주얼을 나눠봤으면 참. 그것도 까지는. 그렇긴 한데 형이 밸렸네요. 아니 같이 짜증나는 연기가센. 지 혼자 멋있게 짜증나니까. 진짜 짜증나서. 이런거. 진짜 짜증나. 진짜 짜증나. 1분인데 되게 디테일하네요. 근데 영화보다 평이 길어. 뭔가 찍은 사람으로서는. 나름... 왜냐면 두... 왜냐면 이게... 그럼요. 영정성까지. 성공입니다. 이 정도면 우리도 기대될 만하지 않아? 연출을 맡아요. 연출을 맡은 윤정호. 제목은 저희가 청량함을 시민분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드린다는 의미로 청량고추? 아니요, 청량소년단이요. 예예예. 예예예. 안으로 청량소년단입니다. 짜장면 얘기 나오겠는데 여기? 짜장면? 어, 어떻게 안 하고. 아... 아... 아, 어떻게 안 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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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한 모습입니다. 연습 듣기만 하면... 아람물이에요.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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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만들었네! 아니... 잘 만들었네! 아니... 내 얼굴도 빨개진다니 봐! 철투적인 느낌을 좀 봐주세요. 아니 왜! 잘 만들었는데 왜! 내 얼굴 빨개졌어! 나는 기뻄이 엄청 많은데? 아 그래요? 봤어요? 디저브 봤어요? 엄청 많이 썼어. 내가 디저브 완전 홀릭이더라고. 디저브 너무 좋아해요. 시원하지는 않았는데 웃겼다. 꼬리평 기대돼요. 저분들이 어떻게 포장하실지... 제목은 기억나세요? 청량 소녀. 청량 소녀. 이 작품은... 이 작품은... 그 웃음으로 끝난 것 같아요! 그 웃음으로 끝난 것 같아요! 그 웃음으로 끝난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어! 이 작품은 끝난 것 같은데... 이 작품은... 일단 두 번째 작품으로 해야 되겠어요. 칭찬! 냉철하게! 냉철하게 들어야 돼! 냉철하게! 칭찬! 시작이... 라라랜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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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이... 라라랜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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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라라랜드 태양을 생각해보시면... 하늘에 떠 있는... 태양! 태양을 딱 비춥니다! 카메라가 서서히 하강을 하면... 그렇죠! 거기서 갑자기 축제가 벌어지거든요! 사실상 이건 라라랜드 표시예요! 왜냐하면... 시작할 때 역광으로 일단 하늘을 보여줍니다! 태양을 보내는 다음에... 카메라가 내려오면... 그 다음 보여주는 건... 더워서 막 짜증내는 사람들을 보여줘요! 처음에는 노인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소년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한 바탕에... 물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아... 물축제! 아... 표정 아니에요! 표정 아니에요! 물축제를 약간 제가... 저는 의미에서... 사실상 이것은 라라랜드의 오프닝 씬을 갖고 온... 단편 영화다 이렇게... 라라랜드의 오프닝 씬을 갖고 온... 단편 영화다 이렇게... 라라랜드... 낙상의 소리가 낙상랜드 맞죠? 농목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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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심해요! 그리고 딱! 자기만의 세계에 딱 가셔가지고... 나오지 않아요! 너무 침착이야!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중해요! 너무 집중해요! 암영화에서 씬스틸러가 경준영 씨였다면... 두 번째 청량초년들의 씬스틸러는 김종민 씨인데... 어? 저요? 네... 거기서 심지어 또 이렇게 화면 비율을 바꿔주시잖아요... 생일! 시킹! 이렇게 화면 비율을 바꿔주시잖아요... 이거 사실상 던케르크다... 던케르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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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토퍼 놀라네! 던케르크! 왜 그래? 약간 존근 기자의 느낌으로 이렇게 찍는 거거든요? 요즘 유행하고 있는 블록버스터의 가변 화면 비율을 채용한 그런 영화다! 아! 너 던케르크다! 던케르크! 던케르크! 그 전체를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가장 와이드한 하늘의 해를 보여주다가... 가장 작은 아이의 땀까지 클로즈업으로 쫙 들어가면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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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도화하지 않아요? 진짜... 죄송하려고 그러는데... 진짜... 던케르크다! 잘 포장하네... 그... 아주 그... 매장면 유머를 잃지 않는... 그 아저씨를 보여주는 장면, 아이를 보여주는 장면, 또... 그... 데프콘을 누겨놓고 물을 가지고 장난치는 장면... 매장면... 그 자신들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이 유머를 보여주는데... 더군다나 이제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건... 막 카메라에 이렇게 물을 뿌리는... 그렇죠... 나름의 어떤 실험적인 장면들까지 들어가 있어서... 아니 저렇게 허접스러운 걸 어떻게 이렇게... 허접스럽다니요! 허접스럽다니요! 아... 아니... 근데 이렇게 하시고... 다음에 이제 다른 일 들어오시겠어요? 그게 너무 걱정돼가지고... 예... 근데 그냥... 마술사다, 마술사! 언어에 말하십니까? 와... 입담이 최고야! 진짜 죽은 영화도 살려낸다는... 상용문자도 해석 다 가능하시겠네요! 하하하하 나라랜드가 웬만히... 자 이제 투표를 할 건데요! 마지막 어필할 수 있는 찬스를 한 번씩 드릴게요! 저는... 첫 번째 작품... 피서의 후에... 예... 투자를 맡은... 얍스 창투의... 예... 대표... 얍스 김준호입니다! 저희 피서의 후에는... 예... 우리... 총 제작비 7,000원 들었습니다! 아까... 맥주 한 병을 돈 주고 샀거든요! 우리... 라필이 님께서... 영화 데뷔작입니다! 예... 예... 진정성이 씨... 찍었고요! 우리 정준혁 여기 나와서 인사드려야지! 그리고 메인 배우... 인사 한 번! 자... 메인 배우 한 번... 정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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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준혁! 정준혁 씨 그래도... 할 말씀이 있다면... 왜 행사를 해요! 왜 행사를 해! 왜 행사를 해! 저희 피서의 후예입니다! 여러분! 시원한 여름 날씨고요! 건강하세요! 아... 행사를 해... 행사를 해... 아... 아... 자 일단 절부터 하고... 절부터 가고 싶지요! 청년 소년단입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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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저희는 지금 평단에서... 이미 던케르크와... 라라랜드... 한국에... 던케르크와 라라랜드의 평을 받았습니다 이미... 그리고 우리 동구 씨가... 이벤트로... 여러분과... 허브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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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뜨거워!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오케이! 자... 아주 좋습니다! 자 2번! 2번! 청량 소년단 영상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2번입니다! 어머니 볼에 뽀뽀 한번 갈까? 저기 어머니... 만술광 하시라고! 아... 동구가! 어머니! 어머니 감사합니다! 예예예! 영화를 얘기하세요! 영화를! 저희 영화 청량 소년단 여러분들... 저희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여러분이기 때문에... 많이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에 보시면 나가시면서... 판이 있습니다! 두 팀의 판넬이 있으니까요! 더 마음에 들었다! 더 주제에 적합했다! 재밌었다! 하는 영화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고... 투서를 즐기시면 됩니다! 훈련하시는 분들이... 그냥 더 재밌게... 웃게... 피사의 후회... 액션도 더 재밌는 것 같고... 저 오빠 그랬다 몰라가지고... 김종현 오빠만 알아서... 그 오빠 그냥... 뽑았어요! 태양의 후회였습니다! 개더위의 짜증... 이게 저의 감성을 잡겠습니다! 투표는 끝났고요! 벌써요? 두 평론가님의... 평론 점수와 별점하고... 이게 제일 기대돼요! 평수평! 자 나라를... 진짜 힘드셨겠어... 어딜 보고 하나요? 저희를 보고 하지 마세요! 못 봐요 민망해서! 못 봐요 민망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진행하듯이 해드릴까요? 네 그냥 진행하듯이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편의 영화를... 아 편하네... 두 편의 영상에 대한... 평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서의 후회! 한 줄 평 후에... 한 줄 평 후에... 한 줄 평 후에... 한 줄 평 후에... 개인기로 가득한... 그 여름의 개고생! 저거 같다! 와 좋다! 자 평점은 어떻게 되죠? 이 영화의 점수는... 80점입니다! 80점! 진짜 후하다! 진짜 후하다! 태양이 형한테 처음으로! 이런 점수를! 먼저 제 한 줄 평은... 조금 김빠진 사이다! 그러나 정준형이라는... 얼음! 약간 평론 이게... 확실히 음식 쪽으로 많이 가시네요! 짜장면! 어? 그러네! 사이다! 영구 칭찬은... 저는 김빠진을 고요! 형은 저거... 제 평점은... 79점입니다! 대박이다! 이 정도면 저기... KBS TV문학관에... 문학관에 다시 한 번 제 방안해도 될까요? TV 문학관이라고요. 저희는 홀리워드 배그 방문을 하죠. 새벽에 종종 트세요. 시원하게? 시원하게 트세요. 두 번째 영상은 청량소년단에 대한 이동진 평론가의 한 줄 평과 평점 알아보겠습니다. 네, 영화의 한 줄 평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라랜드에서 던 캐릭크까지. 라라랜드에서 던 캐릭크까지. 자유로운 듯, 어지러운 듯. 자유로운 듯, 어지러운 듯은? 자유롭고 어지러워. 이거는 좋은 평가야. 영화에 대한 점수는 78점입니다. 78점. 높다, 높다, 높아, 높아. 청량소년단에 대한 한 줄 평은 59초 동안의 시원한 웃음. 그러나 1초의 미지근함. 59초는 어디야? 이거 되게 미지근한데? 마지막에 형을 원샷으로 잡은 게 패창이었던 거죠. 답답하다, 답답하다. 답답하지 마, 답답하지 마. 시원하게 담아라는데 마지막에 답답한 게 나은 거예요. 제 평점은 80점입니다. 우리가 이겼잖아, 정말.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1점 차가 이겼어. 2점 찼나요? 이겼다, 이겼어. 2점, 2점. 개인기로 가득한 그 여름의 개고생. 조금 긴빠진 사이다. 그러나 정준영이라는 어른. 라라랜드에서 던 캐릭크까지. 자유로운 듯, 어지러운 듯. 59초 동안의 시원한 웃음. 그러나 1초의 미지근함. 평단은 평단이고, 사실. 대중들의 평가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중요하지. 그게 중요하지, 사실. 이제 그러면 시민들의 투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아, 몰라, 몰라, 몰라. 야, 야, 야. 야, 위에만 있는 거 아니야? 여기 밑에 없는 거 아니야? 야, 너한테 얼굴을 다 가려 했네, 사람들이. 자, 2센터. 오오! 자, 좀만 더. 뭐야, 진 거 아니야? 어? 형, 이제 닦아. 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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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고. 224, 224. 224, 224. 224. 224. 와! 너희야! 너희야, 너희야. 너희야, 너희야. 0,000. 야, 너희야, 너희야. 왜, 너희야, 너희야. 형, 너희야, 너희야. 형, 너희야, 너희야. 왜왜왜? 감사합니다! 우리 이거 되게 살겠는데? 무서웠어요. 친구들 되게 살겠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할게요. 평론의 위대함. 진짜. 평론이 대중의 마음을 움직여서 진짜. 정말 웃기긴 했어. 감점을 하더라도 그럼 완전히 차이하네. 이 정도면 거의 천만 관객 아닙니까? 1박 1, 제1회 저희 땡처리 영상제는 청량본년단의 우승입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하다. 진짜. 의심해. 나 의심했었어. 평론가 오늘 덕분이에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심 파이팅.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제2회. 다시 한 번 보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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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에 이렇게 먹어도 되나? 중식은 강원도 현지식입니다. 동해바다에서 갓 잡은 싱싱한 회. 물회도 있고요. 그리고 닭강정. 그리고 오징어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섭전골인데요. 섭은 자연산 홍합의 강원도 방원입니다. 섭은 맛이 달고 피부를 깨끗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다고 하니까 맛있게 드세요. 해물랜드가 해물랜드야. 야 물에 이거 봐봐. 내용물 봐봐. 야. 우와. 야. 이거 준호 형이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는. 물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얼음 넣기잖아요. 어떻게 먹어야 돼? 얼음 넣으면 더 없어지잖아. 봐봐. 얼음을 살짝 넣어가지고.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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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왜요? 아직 먹지 말래요. 몇 번 갔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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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왜요? 잠깐만요. 마이클 오늘. 젓가락 드세요. 일단 제가 먼저 궁금한다고 해드릴게요. 정국민이 왜 못 느꼈나 봐. 아, 멀련나 봐. 아, 멀련나 봐. 김종민 씨, 언제. 깜짝이야. 김종민 씨, 젓가락 좀 막아주세요. 김종민이 젓가락 좀 막아주세요. 뭘 느꼈나 봐. 이때는 이후에 씨끈한 사람은. 널 박은 거. 야 널 박은 거. 어떻게 해. 자 말씀하세요. 김동민씨가. 노세요. 노시라고요. 내가 근데. 노시라고요. 일단 조사받겠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요. 우리가 이겼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했죠.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약속했잖아요. 먹는 거 영상 찍어서 하면은. 그날 식사는 없는 걸로. 아 대박이다. 지금부터 제보를 받겠습니다. 누군가 몰래 먹어서 제보를 하시는. 그걸 가지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안 먹었어요. 김동민씨. 제가 혹시나 제가 지울까봐. 해놨는데. 진짜 지웠나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태연이한테. 영상을 보내놨었죠. 김종민씨. 김종민씨. 제가 화장실에 숨어서. 함정수사야 진짜. 함정수사. 1초 19초짜리. 감독님한테 제보 갑니다.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까. 김종민씨 그럼 유혹에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너무 먹고 있잖아. 김종민씨 잠시만요. 김종민씨 잠시만요. 아니 왜 이렇게. 아니 왜 이렇게. 아니 지금. 어 누가 이렇게. 아니 지금. 재판중이요 지금. 재판중이에요 지금. 재판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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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자는 어디서 나서. 그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갑자기 저는 그냥 밥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준호 형이. 외국에서 가져온 건데 과자 먹으라고. 가서 먹었어요 그냥. 그걸 물에 찍었던 거예요 이렇게. 죄송한데 이쪽에 앉아서 얘기해 주세요. 이쪽에 앉아서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날 김종민씨만 과자 드신 거죠?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 먹었잖아. 근데 종민이 형이. 먹고. 그냥 과자네 하고 그냥 먹었으면 되는데. 숨기는 게 난 좀. 아 너무. 유혹했어. 김종민씨. 반지 안 쓰면 똥됩니다. 아 난 지금 갈등입니다. 저 근데. 이건 진짜 추천. 이건 무조건 먹어야 돼. 진짜. 진짜. 물회가 난 이렇게 맛있는 걸 해. 처음 봤을 때. 이거 새콤달콤을 넘어져서. 언제 쓸지 몰라. 지금 빨리 떠서 먹어. 매콤달콤새콤해. 자 그러면 종민이한테는 미안하지만. 기사이가 있어서. 절대 반지. 절대 반지. 절대 반지. 절대 반지. 재수원. 우와. 긴 삶을 채우고. 진짜 얍수다. 정민이랑 바꾼 거네. 이쪽으로 오십시오. 절대 반지. 죄송합니다. 우와. 정말 맛있어. 그런 것 같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김규노 씨한테. 물회 한번 떠드릴게요. 정말 예술이고. 이런 물회 한놈. 이런 물회 한놈. 잠깐. 잠시만요. 잠깐.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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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2차 재판 들어갑니다. Anda. 대박이다. 대상시다. 뭐가 있어 또? 자, 데리고 가세요. 잠시만요. 자. 절대 많이. 아, 이거. 아, 이거 대박이야 이거. 재판에 흔들기겠습니다. 이거는 뭐. 너무 한 거 아니에요? 이건 진짜 대놓고 먹는 거 아니에요? 좀 너무 웃겼다. 진짜 1억이 있어요?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본인이 먹고 찍히고 나한테 먹으라고 준 거예요 봐봐 이제 다들 봐봐 한번 어떻게 하나 다들 봐봐 맨날 다진 보자고 하면서 왜 또 먹냐고 그러니까 몰랐지 찍힐지 아니 이렇게 좋은 음식을 같이 먹고 싶은데 지금 누가 보고 싶겠나요? 아, 믿었다 안 먹을 거 여기 하나 주고 주고 싶지, 마음은 주고 싶지, 애도 주고 싶고 아, 닭강정 진짜 맛있네 아, 닭강정 진짜 맛있네 아, 닭강정 진짜 맛있어 저기 제보자들한테 뭐 혜택 없습니까? 우리 제보자들은 이제 제보자들 한 입씩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찍으신 거예요? 종민이는 제가 했습니다 세보자들한테 혜택이 있다고요? 저는 형은 제가 했습니다 종민이 제가 했습니다 이미 한 입 하셨다 그럼 절대 반지로 아직 절대 반지를 밥 한 숟갈 먹었다 절대 반지 밥 한 숟갈 먹었다 절대 반지 절대 반지가 몸이 절대 반지 절대 반지 너무 먹고 이번엔 정주영 씨가 확실히 제보를 주신 거라 정주영 씨는 제가 한 쌈 한 쌈 오징어 순대 먹을래 오징어 순대? 강정 맛있어, 강정 나도 강정 하나 줘야 돼, 제보자 제보자 혜택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제보 안 합니다, 앞으로 진짜 아니지 내가 결국 마지막에 한 사람 아니야? 내가 보냈잖아 내가 보냈잖아 내가 보냈지? 아니 근데 형 없잖아 지금 내 폰에서 보낸 거잖아 자태현 씨 한 쌈 찬스 드릴게요 어떤 거? 해? 뭐요? 강정이랑 강정, 맛 넣어줘 아무것도 하나 가져가시고 가져가시죠 그래 뭐야 저게? 뭐야? 잘 먹는 거래요? 제보자한테 이런 혜택은 있어야죠 너무 편하고 근데 딱 한 입에 나 이게 한 입으로 너무 만족스럽다 사실 진 팀에게도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요 왜냐면 아 정말? 열심히 찍으신 거잖아요 넌 진 팀이 아니잖아, 믿지어 진 팀이시라도 넌 진 팀이 아니니까 난 졌어, 인생을 졌잖아 진 팀도 아니네 알았어, 그럼 너 진 팀에 있어, 알았어 강원도에 섭이 정말 맛있거든요 섭을 못 드시면 또 섭섭하실까 봐 섭은 진짜 맛있어요 섭?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섭섭밥이에요 섭섭 섭섭하실까 봐 섭섭밥을 준비했습니다 오, 맛있겠다 섭섭밥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섭섭밥 뭐야? 좋네, 초밥처럼 이게 뭐야? 온터치 어쩌래, 섭섭이가 진짜 밥인데? 섭 껍데기에 초밥 하나 올려드렸어요 이게 어디야? 네? 천천히 섭섭 야, 섭섭밥 추가요 괜찮다, 그렇지 괜찮다 원장님, 제보자 혜택을 좀 강화해 주십시오 한입 찬스 정도로 제보한다는 거는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 자리를 뺏는 걸로 여러분들 합의하셔가지고 그래서 합의하신 거 받아드리겠습니다 제보자랑 바꾸기 하자 바꾸는 정도 해야지 제보를 하지 노력하는 의미가 없잖아 그러면 제보를 할 때 단체방에 올리면 안 되겠네 서로 제보하려고 그러게 그렇죠 위험하면 안 돼 야기만 갖고 있다가 스파이네, 간첩이네 이게 기준으로 어떻게 할까? 입에 들어갔는데 들어가면 끝인 거죠? 들어가니까 범위를 딱 봤어 들어가면 끝이지 먹을 의지가 있었다는 게 판명이 되면은 그렇지 자, 이제 식사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멋있다 아, 이거 액도 백사장이에요? 백사장 이곳은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백도 해수욕장입니다 백도 자, 보시면 뒤에 백도라는 섬이 어디 가요? 저기 백도예요? 네네네 보시면 뭐 가족 피서객들이 많잖아요 여름철에 이렇게 가족 피서객이 많은 깨끗한 모래소장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오늘 더위 땡처리 여행이잖아요 그래서 더위를 땡처리할 수 있는 여섯 개의 선택 관광 옵션을 신중하게 골라봤습니다 아하 첫 번째 선택 관광은 설악산 등반 아! 아! 기계보 관광이에요 기계보 관광 도지 한 1700 몇 아니야? 1700m가 1800m 정도 됐고요 전 산 좋아해요 전 산 좋아해요 아, 그렇지 설악산 등반 그냥 바로 몰아주자 잘 가 아직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관광 옵션은 파충류 체험 관광 아! 왜 친구들 난 할 수 있어 난 뱀 들 수 있어 동굴을 문다니까 들 수 있어 설악산 파충류 너 멸친 줄 알고 그냥 못한다? 설악산 파충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파충류지 진짜? 그렇게 싫어요? 왜? 왜 산을 그렇게 싫어하지? 설악산 파충류가 파충류지 저 보자 세 번째 선택 관광은 줌바 댄스 줌바가 뭐예요? 남미에서 약간 에어로빅 같기도 한지 오 위에서 아이야 댄스 댄스 줌바 댄스지 나 형 줌바 댄스 3번이지 다음 네 번째는 익스트림 레저스 댄스 오, 패러글라이딩 인구 뭐 좋네 저는 익스트림 할 바 익스트림은 난 종민 형 몰아주기 익스트림 종류가 뭐예요? 다섯 번째는 중국 전통 마사지 나 안 땡긴다고 하네? 되게 아파 되게 아파 자, 그리고 마지막은 알래스카 체험 관광이었습니다 알래스카를 가요 어디서? 얼음에 집어 누구나 얼음통에 들어가는 거죠 가짜고짜 전화 스피드 큐진 자체했냐? 뒤에서 뭐 남들 모르게 죽어 게임하고 있는 거야 맞아 야 전화 식사 복불복은 레크리에이션입니다 오늘 여행 주제가 워터파크일까? 워터파크일까? 워터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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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워터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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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지 힘이 좋아 wow wow 진작 ManaT publicity really yeah giving that love wow wow 그녀가 tag Intel